2026학년도 수능을 데뷔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대표 강사 강민철입니다. 인 강민철이라는 컨텐츠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장에 나와 있는데요. 인 강민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게 대관절 뭐냐. 인 강민철 원래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겁니다. 2인 강민철은 메가스터디의 인 강민철 페이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강민철에 있다. 뭐가? 수능 국어가. 이런 어떤 조금 오글거리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오글거리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능 국어가 강민철에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드디어 강민철이 인강도 런칭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2022학년도 데뷔 커리부터 제가 요거를 만들어 왔어요. 매일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하는 교재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약간 자습서 같은 느낌이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간지다 월간지다 이런 거 비단 국어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들 보시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습 교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의가 붙지는 않겠죠. 그만큼 해설지에 또 힘을 실어놨으니까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게 해설지 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해설지였다면 제가 시중 서점에서 팔았겠죠. 제 강의의 어떤 부속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인즉슨 철저히 내 수강생들을 위한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주간지나 월간지는 자기가 듣는 선생님 걸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해설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글로 적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의 내용과 강의의 방식, 강의의 톤 이런 것들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즉 강기분, 세기분, 커리를 들은 친구들은 이 교재를 통해서 적용도 해보고 체화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강기분, 세기분 강좌와 병행하는 교재가 될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수업에서 들었던 멘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딱 좋을 것이다. 근데 선생님 강의가 없으면 제가 모르는 거 생기면 어떡해요? 일단 1차적으로 해설지가 도와줄 건데 이런 경험 해보시죠. 해설지 봐도 모르겠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 답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 참 많지만 또 빠르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치한 대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그 친구들 일단 장점, 머리가 상당히 빨빨리 돌아갑니다. 저보다 당연히 머리가 더 좋고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즉각즉각 정확하게 나오는지 몰라. 아주 훌륭한 조교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또 친절하게 도와줄 거니까 혹시나 그 질답도 잘 모르겠으면 또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메인 질답 요원이 나와서 다시 가르쳐주고 그럴 거예요. 어찌됐건 질답 서비스 탄탄하게 구축해놨으니까 뭔가 공부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년도까지 8권 세트였는데 올해부터는 9권으로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만큼 자습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느끼고 있고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9권 세트인데 일단 하루에 한 지문씩 푸는 게 기본 어떤 목차이긴 해요. 독서 한 지문, 문학 한 지문. 자 근데 연간 배송 일정이 제 홈페이지 화면에 있을 건데 어? 상반기에 아예 빨리빨리 입고가 되네요? 샘? 어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학생들 중에는 중간쯤에 사관학교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어찌 됐건 선생님 저는 수능 대비까지 이거를 길게 늘여가지고 풀 생각이 없다. 빨리빨리 끝내고 하반기에 모의고사 풀고 그래야 되니까 좀 더 빨리빨리 출시해 주세요. 이런 요청들. 공부에 의욕이 있는 친구들이죠. 실제로. 애초에 자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된 애예요. 마음가짐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강사가 하는 거 받아줬고 끝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찾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 정도 됐어요. 애가.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있다 보니까 일정도 좀 당겨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올해는 아예 상반기에 빨리빨리 넣어줄 생각이에요. 왜? 그 친구들은 보니까 학습 패턴이 하루에 그냥 한 지문 풀고 끝이 아니더라고. 하루에 두 지문 또 하루에 세 지문씩 푸는 의욕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런 니즈까지 고려해서 빠르게 입고는 시킬 예정이다. 근데 1호, 2호까지는 하루에 한 지문씩 가세요. 알겠죠? 제가 3, 4, 5, 그 다음에 6, 7, 8, 9 좀 이어서 좀 빨리 넣을 테니까.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데 조금 당겨서 풀어도 좋다. 시기별로 적절한 걸 넣어줘야죠. 제가 당장 1호, 2호부터 막 초고난도 리트문 이렇게 넣으면 바로 환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공부라는 건 계단식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시기별로 적절한 콘텐츠를 알아서 알맞게 제공을 할 거고요. 강기분, 세기분에서 웬만한 평가원은 다 보지만 좀 남은 평가원 지문도 있어요. 괜찮은. 그거 좀 와서 털어낼 거고 교육청, 사관학교 참 좋은 지문들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육청 지문도 되게 무시하는데 딱 하나 얘기해 볼까요? 2024년에 실시된 3월 모의고사 역대급 고퀄 교육청 지문입니다. 특히 이거 문학 4지문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청 지문도 보면은 주옥 같은 지문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옥이요. 발음 자리를 해야 되죠. 주옥 말고 주옥 같은 지문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우리 연구진들과 함께 해설지 제 수업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꼼꼼히 적어놨으니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사관학교 대비한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은 약간 평가원 지문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다양한 지문, 계속 낯선 지문 많이 읽어두세요. 그럼 좀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지문도 수능 적합도가 높은 것도 많이 넣어놨다라는 거. 이트, 미트, 피트 지문도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나올 거고요. 제법 좀 까다로운 것도 좀 있을 거고. 아셔야겠지만 저희 협력업체 이감 지문들. 제가 22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4년 동안 연간 10에서 12회, 또 많게는 15회까지 해서라면서 저도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지문 좋아했고 어떤 지문 안 좋아했는지 제가 그것을 다 기록하는 수업을 했고 그거 다 엑셀로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했을 때 좋았었던 지문들 위주로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좀 해놨으니까 또 우리 이감 지문들, 사설 업체 지문들이지만 나름 깔끔한 지문들 위주로 구성을 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작 지문도 일부 들어갈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다양한 글들을 읽으면서 계속 평가원 지문만 읽으면 너무 이 지문들에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진짜 진정한 궁극의 실력을 형성하는 자습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발 부탁인데 강의 채화용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난 아직 사관학교나 리트풀 때가 아니야. 저리 가. 일단 난 평가원 기출부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평가원 채화도 더 더뎌요. 작고 여기서 평가원 지문에서 익힌 즉 강기분 세기분에서 배운 걸 써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지문에 무조건 낯선 지문에 적용하면서 실력이 오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수강하면서 하는 거예요. 낯선 지문 읽을 때는 반드시 병행을 하는 거니까 분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이미 출시가 됐어요. 이 OT를 찍는 이 시점에 11월 29일에 제가 입고를 시켰거든요. 배송 받은 친구도 이미 있을 건데 어 근데요. 그 12월 1일부터 풀어도 상관은 전 없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강기분 업로드가 12월 30일에 됩니다. 오케이? 제가 이때 일정표를 올려드릴 건데 강기분 일정표와 더불어 인강민철 일정표를 거기에 얹어서 써드릴 거예요. 딱 그 병행하기 좋은 어떤 코스를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 일단 지금 받은 친구들 조금만 기다리고 이 12월 30일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어떠실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강기분과 함께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전 인강민철의 존재를 너무 늦게 알아서 또는 사무교육청 끝나고 선생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은 조금 더 달려야죠. 기본적으로 이게 하루 한 지문씩이지만 독서 한 지문, 문학 한 지문 그 친구들은 자기 일정에 맞춰서 조금 더 두 지문, 두 지문, 세 지문, 세 지문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따라잡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시작일에 맞춰서 일정을 조절은 좀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거 아시겠지? 자 어쨌든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내가 좀 설득을 해야 되나? 자습을 하라는 것을 좀 되게 웃기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요즘 잘 스스로 안 해요.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고 제가 강기분 OT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채화라는 것은 평가원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 들입다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가원 지문에서 익힌 그 도구를 생각의 도구를 생각을 해봐야죠. 어디에? 신규 지문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지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화를 위해서라도 어찌 됐건 낯선 지문으로 도배되어 있는 자습서는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채화용 자습서다. 그리고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몰아서 해두면 그 감이 유지될 것 같지만 이 언어 과목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감 중에 감이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을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거나 학원에 등원하시면 그냥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인강민철부터 펴고 그날 해야 될 거 딱 하세요. 오케이? 그 루틴을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꾸준히 자습하는 교재가 될 거고요. 오전은 공부, 워밍업 공부로 딱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기문, 세기문, 심화과정 같은 것들로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 다 푼 게 넌 안 풀 거야. 웬만하면 애들아 공부 의혹 갖고 있는 상위권 친구들은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리트미트 자, 평가원 지문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다양한 소스들을 다양하게 맛보고 경험해서 자기 어떤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가 일단 양에서 밀리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양에서 밀리면 일단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남들 웬만하면 또 하는 거니까 너도 밀리지 말고 해달라는 거지. 경쟁자로 고려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떤 인강민철과 같은 주간지, 월간지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요즘 애들 표지 왜 이렇게 중시하냐? 표지만 바뀌었는데 매출이 올랐어요. 물론 한 권도 늘고 또 제작 지문도 추가가 되고 또 연차가 쌓이니까 좀 더 좋은 구성으로 개편이 됐겠지만 표지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예쁘긴 해요. 그렇죠? 올해 강기분 교제, 인강민철 교제 표지가 좀 역대급이긴 한데 일단 솔직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가고 싶은 어떤 신혼여행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갈 거예요. 여기도 신혼여행지. 네, 저는 결혼하면은 1년은 안식년으로 쉴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갈 거고요. 네, 여기도 갈 거. 여기도 갈 거. 전 여기도 갈 겁니다. 물론 여기도요. 여기도요. 그리고 돌아오겠죠. 귀국하겠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그래 내가 수능 잘 마치고 이런 세계여행, 세계일주한다.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성취한 다음에 여기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표지를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1주차 1일 보이시나요? 1주차 1일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고요. 독서 지문이네요. 풀고 나면 제가 강의는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큰 축을 잡아드리고요. 이런 게 포인트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했을 법한 말들 내가 했을 법한 판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습은 될 거라는 거. 또 이제 문제풀이. 이 문제의 관건은 이거다. 이러면서 제가 혹시 또 강의에서 했을 법한 어떤 말들 그리고 어떤 강기분, 새기분과 톤을 맞춘 정제된 해설 문구들이 있다라는 거. 자습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대표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렇게 OT에서 안내를 해도 어? OT를 안 보더라고요. 어떡하지? 자, 다시 말합니다. 강의가 없어요. 강의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강의 없어요. 자습 용 교재입니다. 언제까지 판매되느냐? 절판되면 끝납니다. 근데 보통 이게 4월 초, 그러니까 새기분이 끝날 때쯤 딱 절판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무래도 강기분, 새기분을 따라가면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아, 이거 연습이 필요하다. 익힘책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나 좀 더 풀고 싶다 해서 스스로 찾아서 푸는 애들이 자습서 찾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걸 진행할 때 웬만하면 절판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지금 판매 속도가 좀 빨라서 어찌됐건 새기분 과정 안에는 완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강민철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 이건 이미 다 설명이 된 거죠.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딱 이걸로 워밍업 공부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라. 아침 운동 같은 느낌 비타민 챙겨 먹듯이 해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이것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도 계속 말해요. OT를 안 보기 때문에. 기춘과 채화서가 분리되면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공부죠. 그날 기추를 봤으면 그걸 적용하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강기분 새기분 그리고 인강민철 통합 일정표도 선생님 새소식 게시판에 올릴 것이니까 제발 여기에 맞춰서 학습을 같이 버무려줘서 해주세요. 병행하는 교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자습 자습하라 자습하라 해서 말만 하지 않고 자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강의의 통이 녹아있는 것으로 자습하는 게 제 수강생들은 더 좋겠죠? 그래서 인강민철과 자습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OT고요. 이제 여러분들 입고를 시켜놨으니까 얼른 배송받아서 강기분 시작하는 날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